XSFM입니다. I, D, W, K 윤세민 엔지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세민입니다. 지난주 방송을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뭐라요? 청취자분들은 이게 최근에 녹음된 줄 아신다면 조금 뉘앙스가 틀린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요. 저도 그 점이 체온이 내려가는 경험이었어요. 녹음해놓고 꺼내려고 보니까 사회가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이슈가 뒤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린 지나간 걸 정리했거든요, 그때.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편집을 했는데 많이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네티즌님도 그런 오류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잠시 후에 네티즌일고 다시 만나보시죠. 11월의 주말은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광고 나가기 전에 의사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김해담시가 국정감사 기록실 교육위 편을 듣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메일을 보냅니다. 제 안사람은 사서교사입니다. 너만 거 아니에요? 직업이 사선데 무슨 안사람이래? 도서관 안에 늘 있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럽시다. 이분은 바깥에 대의를 하시나 보구나. 그렇죠. 풋볼 선수라든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법적 충원률이 17%인 그 사서교사요. 원래 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하다가 임용시험치고 임용된 지 3년 됐네요. 3년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감의 행정미숙으로 1년간 교육청과 경력인정투쟁을 했었고 아, 채용됐는데 채용 안 된 것처럼 됐었군요. 수업시수 문제와 교과, 비교과로 나뉘어진 교사들 간의 문제 등 올해는 저희 지역 사서교사 선발 인원이 빵명이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상 사서교사와 함께 사는 사람의 넋두리였습니다. 독감이 유행이라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김해담시. 저도 남편이 사서선생님이면 이런 걱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국정감사 기록실 듣고 이런저런 얘기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내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조용한 게릴라들인데. 뭐가요? 사서교사들이요. 그죠? 네. 사회의 가장 조용한 게릴라들. 은근슬쩍 찔러넣는 빨간색들. 이게 인류의 몇 안 남은 기초복지일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행정조직으로서의 국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모든 문화 콘텐츠는 자본이 누리게 해주는데 책만큼은 공짜로 지급하려고 엄청 애쓰죠. 그렇죠. 네. 큰 저작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서는 마지막 게릴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방송을 들으시는 사서 여러분들은 라스트 게릴라라고 타투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멋있잖아요. 사서 선생님들을 위한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큐비앤 콜라겐. 두유는 원래 이 맛 온 두유. 많이 다른 토마토 맛 토망고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콩도 첨가물도 모두 국산. 두유는 원래 이 맛. 온두유. 어렸을 때 엄마가 큼직하게 썰어주던 토마토. 하얀 설탕을 듬뿍 뿌려주기 전까지 먹지 않겠다고 칭얼댔지. 설탕은 몸에 좋지 않다고 실갱이하다. 결국 못 이긴 척 뿌려주시던. 그 단맛과 상큼함의 조화.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는 바로 그 맛이거든. 당분 고민 없이 달달함은 300배. XS몰에서 주문하고 산지에서 직접 받자. 꿀보다 더 진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토요일엔 토망고입니다. 스테비아. 설탕의 단맛보다 대략 300배 높다는 국학과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엄청나게 살을 찌울 것 같은 맛이지만 실제로는 당분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이거대로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겠죠. 단맛을 한동안 안 보는데 익숙해졌다가 이걸 왁왁 먹는다. 그러면 분명히 그냥 설탕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한번 다이어트를 통해서 제로류 절여져가지고. 지금은 제로류밖에 안 먹거든요. 좋네요. 가당을 거의 안 먹어요. 제가 거기에 실패해가지고. 그게. 내 고생입니다. 여러분은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됩니다. 원없이 먹어도 포만감의 저칼로리이니 체중 조절을 원하는 사람들의 선호가 높습니다. 사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어쩌다 드시는 분들보다는 식단을 이미 잘 챙기고 계신 분들이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상품이 있는데 골라서 담아서 많이 사도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먹거든요. 그렇죠. 토마토는 찾아볼수록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장어 이런 것보다 차라리 토마토가 더 낫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장어를 안 좋아해요. 비싸서요. 제가 장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그 기력의 문제가 아니고 맛있잖아요. 기력 같은 소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맛있으니까 좋아하는 건데. 기력은 카페인 많이 들이붓으면 나와요. 어쨌든 토마토는 건강에 다양하게 기여한다는 게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액세스몰에 이런 토마토가 있어요. 있습니다. 알았던 듯 몰랐던 르포 기묘한 이야기 오늘도 네티즌 1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런 이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정사 이후 가장 일본의 행정 패턴과 결이 잘 맞는 사람은 아닐까. 현재. 네. 우리 녹음 들어가기 전에 에디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우리 녹음하는 수요일에 사고를 쳐가지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래서 괴롭힌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자주 쳐서 그래요. 월요일에 치고 화요일에 치고 그러는데 진짜 센 곳 소요일에 가끔 나오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 시사인의 굽신이스트의 컬럼이 가장 적당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골탕매기 20파잖아요. 여당, 집권 여당은. 큰 문제를 자꾸 풀어요. 민주당이.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세계관이죠. 얘들이 자꾸 문제로 만든다. 근데 이제 실수로 발이 걸려 넘어져가지고 다 쏟아버린 거예요. 5년 7. 100일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울부짖죠. 아니, 우린 정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지. 나라가 망한길 바란 게 아니다. 근데 그 정도가 됐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녹음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조 말리면 발언을 합니다. 그 유명한. 그리고 그날 오전에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게 공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바보죠. 바이든 주최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회의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이 박진 장관이 걸어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라고 대통령실에서 말합니다. 네. 기자 단톡방에 대통령실이 공지를 보냅니다. 대통령실에서 간곡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단장님들도 그 이유 이미 아시고 예상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취지는 공식 흑상이 아니었고 오해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막는다 쳐요. 네. 한국이. 한국 언론을. 외신은 어떡할 거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생각했던 겁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 세력과 언론이. 그 습관이 삐져나온 거죠. 네. 이 패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티즌19님과 이야기를 나눈 일본의 행정 습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해명이 어쩔 수 없이 국내 야당 말한 거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이렇게 지난 시간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판데믹을 맞이했다. 그렇죠. 네. 요코하마항에 떠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를 보지 않으면 없는 걸로 할 수 있는. 응. 아웅. 통계상으로 일본으로 편입하지 않으면. 그냥 독립되어 있는 배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시켜줍니다. 그렇게 2020년 2월이 찾아왔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출시하고 있었죠. 그랬습니다. 정확히 이 시기에. 네. 이거죠. 답을 모르는 문제가 처음 나왔다. 네. 양쪽이 갈리죠. 하나는 이것저것 해보면서 풀자. 일본은 이거 안 풀면 되지 않아? 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진단 키트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한국이었고요.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오래간만에 그 XSFM 윤정은 여러분들과 만나서 에피소드 기획 대화를 했었는데 정말 놀라웠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런 말 안 했으면 됐었을까. 그런 말을 해버렸네요.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라고 문장을 끝내버리는 거. 여기 아무런 전제도 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나도 문재인 정권의 이런 면은 싫어하지만 이라든가. 내가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라든가. 뭔가를 달지 않고 그냥 단순한 명제로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분위기가 아직도 있다. 저는 그걸 많은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방역 성공이라는 얘기를 하면 움찔하면서 뒤로 빠져요.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분위기가 좌우 모두에 팽배하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술자리에서 술자리 분위기를 개판 만들려면 윤석열이 욕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 방역에 성공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술자리 분위기를 개판 만드는 치트키죠.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그게 저는 놀라웠어요. 그것이 당연한 전제라고 그다음 스텝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만한 전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이뤄냈습니다. 그거 이게 이렇게까지 흔히 하는 말이죠. 이게 이렇게까지 합의하기 어려운 명제였구나라는 시감이 들죠. 그래서 우리 둘이 지금 조용히 있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전 세계 어느 시민국가를 가거나 지금 자기들의 정부 뽑아놓은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어떤 문제를 겁나 슬기롭게 잘 해결해냈다. 이런 말은 전 세계 어딜 가나 솔직히 잘 못하긴 합니다. 하기 어렵긴 하죠. 하기 어렵긴 해요. 과대평가도 합당하지 않지만 과소평가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런 면에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을 합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스텝에서 그 방역에 그럼 어떤 허점이 있었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과 과를 평가하는 데 방해물이 되죠. 공도 과도 평가할 수 없게 되죠. 그 자체를 말할 수 없게 되면. 그런데 이건 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방역은 성공적이었어요. 실행자가 없었다는 말도 아니고 단점이 없었다는 말도 아니지만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직설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성공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아니지. 지금 대표가 아니지. 슈레딩거의 대표죠. 그렇죠. C라고 그래야 되나? 가면석 E 어때요? 윤석열 정신. 윤석열 패키지. 이준석 E. 더 제가 이세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가면 쓰고 토론회에 나갔었잖아요. 저는 우연히 그 본방을 봤어요. 목격자셨군요. 보고 있는데 이준석인데?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다음날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진보측 패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비상상황이라 지지율이 올라간 거다. 당장 외계인 침략하면 대통령 지지율 90%로 올라간다. 코로나19 상황이라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거다. 그거 보면서 저런 눈 가리고 아웅을 하나. 만약 그랬다면 전 세계 각국 대표들의 지지율은 왜 땅을 쳤는데? 왜 한국만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네. 이 랠리어라운드 플래그 현상도 통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죠. 그렇죠. 당장 도널드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했죠. 그럼요. 이건 심지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식으로 비아냥되는 것도 웃은 일인 게 방역에 성공한 것은 물론 정권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좌와 우왕 상관없이 한국 사회가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죠. 시민들이 잘했어요. 여기서 한국 사회라고 굳이 더 말씀드린 건 한국 국민만으로 한정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판데믹 당시에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외국인들도 포함해서 혹은 한국에서 자기 삶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한도가 벌 수 없었던 근로자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지 않습니까? 이걸 과소평가하는 것도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더군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한국은 판데믹답지 않게 너무 막 사는 것 같다 사람들이. 2021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렇게 보는지는 알 수 있죠. 저 나라들은 일이 다 터진 뒤에 한참 뒤에서야 락다운을 걸었잖아요. 유럽의 나라들은.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을 잘 했으면 밖에 나돌아다녀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돌아다녀도 마스크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고 평상시에 줄 잘 서고 이러면 괜찮았거든요. 첫 단추 잘못 깨워서 완전 망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가로 락다운이라는 걸 엄청나게 치러본 사람이 입장에서는 한국에 직접 들어와서 보면 뭐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QR을 너무 빨리 찍고 들어가가지고 QR 찍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 신뢰가 형성돼 있으니까 찍을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들어가도 안 걸리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찍고 돌아왔겠거니. 네. 그랬는데 그렇게 잘 막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칭찬하는 것 자체가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2020년, 2021년에 한국 사회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비판적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게 또 흥미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은 기업인은 칭찬을 하더라고요. 감았자. 언론은 기업인을 칭찬을 한다. 네. 기업인은 칭찬을 하더라고요. MBC 고전 명작 다큐멘터리, 성공시대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었죠.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그럼요.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보라고 막. 플롯을 이야기하자면 이게 성공시대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7년에 시작해서 2001년에 막을 내린 것을 알고 있는데 위인전이죠. 경제인 위인전이죠. 맞아요. 영웅이 등장하는. 짧은 한 방송 하나 프로그램 안에서 영웅이 등장해서 거대한 난간을 헤쳐나가는 거죠. 그게 용이 등장해서 검사가 용을 쓰러뜨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고전적인 영웅전이고 영웅담이고 현대의 영웅담은 기업인이. 기업인이. 이래서 금고가 개발을 하지 못했었는데 혼자 정말 골방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형 금고를 개발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금고를 만드는 기업이 성공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편집돼서. 툭하면 떠드는 맨주먹의 성공신화. 아, 그거죠. 그래서 정주영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런 성공시대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이것과 정말 유사한 플랫폼의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었어요. 프로젝트X라고. 그래요? 비슷하다고 하면 오해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프로젝트X가 후발 기획입니다. 2000년에 시작했거든요. 2000년에 시작해서 2005년에 종영했는데 NSK의 프로젝트X 조전자들이 딱 이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지금부터 더 좋았다면, 강경기가 없었다면, PD들 서로 스카우트 엄청 해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프로젝트X가 딱 이거예요. 일본도 국산 여객기를 만들어보고 싶다. 일본도 우리 엔진으로 비행기를 날려보겠다. 그런 식의 과제가 맨 처음에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맨주먹 성공신화들이. 그렇죠. 모험에서 미션을 이루어낸 성공한 기업가들 얘기. 한국의 보수 언론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한 기업인들을 보도하는 게 딱 이 성공시리 필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골라주신 기사는 2020년 12월에 나온 동아일보죠. 동아일보의 아티클입니다. 시젠에 대한 사실상 홍보자료급입니다. 2주 만에 키트 개발, 기술 내공의 힘, 속도 정확성, 편리함 갖춘, K-방역, 주역. 이러고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한 회사를 쪽쪽 받아주는 기사입니다. 워딩도 이런 워딩이에요. 아주 옛날스러운 워딩이에요. 1월 말 한겨울에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없어 이틀 동안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라면도 따뜻한데. 힘들고 졸리지만 서로 웃으며 바쁘게 움직이는 팀원들을 보며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블라블라. 차 안에서 잠깐 동안이나마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갑분함을 느끼며 본사로 돌아왔는데 몽롱한 상태로 팀원들과 점심식사의 감미로운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점이 XX발이냐면 공무원과 의료진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었으면 진보진영에서 허구한 날 이야기했던 의료진의 처우개선이 됐을 거예요. 공무원들 급여 올라갔을 거예요. 이렇게 언론이 성공신화를 써줄 때에 이렇게 쪽쪽 빨아줄 때에 공통점이 있어요. 빨아지는 대상. 기재부돈을 안 가져갑니다. 공공영역에서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임원들을 칭찬합니다. 키트 개발인데 임원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정말 얼마나 놀라웠으면 제가 성공시대를 검색해봤을까요? 정말 오래간만에 부른 플롯이다 이거. 임원들이 영웅적인 판단을 해요. 난세. 위기의 시기에 영웅적인 판단을. 선견 지명을 가지고 영웅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의 갈 길은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 사진은 개발 현장 그래가지고 그냥 누군지 나와 있지 않은 회의하는 장면과 부사장의 사진이네요. 실제로 실무 연구진의 인터뷰 같은 건 아무데도 없어요. 꼭 노인네가 팔짱 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임원준이 이 길이다라고 했을 때 밑에 사람들이 뛰어간 거죠. 임원들이 영웅적으로 판단했다는 걸 정말 강조해 주죠. 오래간만에 보는 성공시대 프로젝트X식 논조인데 이런 식으로 수많은 난관을 해치면서 영웅적인 기업인들, 경영자들, 임원진들이 한국 경제 앞날을 비춰준다는 소유의 스토리인데. 이런 건 잘해요. 이 스토리를 봤을 때 동시기 문제의 정부의 방역을 보도한 것과 같은 언론사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시기에 동아일보는 백신 안 들어온다고 울부짖다가 백신 무섭다고 울부짖던 일을 열심히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궁금하잖아요. 과연 이 기업인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건 절대라는 건 특히 개발진들이 식사도 걸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 폄하하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오직 기업만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기재부도 기업만이 우연히도 바이오주인. 정말 공교로워요. 우연히도 바이오주인. 공교롭게도 여기에 투자가 되면 바이오주로 주식이 투재될 수 있는 기업인만이 영웅적이었을까. 그래서 크로스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정부가 이 진단키트 개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정말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언론기사로 찾기 어렵구나 싶어서 제가 다음에 어떤 스텝을 밟았느냐 하면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검색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라고 왜 투임하면서 브리핑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페이지에 보면 좀 스크롤다운하면 변화 50이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네. 변화 50 플러스. 네. 거기에 한국판 유대 아래 보면 선진국 도약,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나와요. 코로나19의 K-방역 주인공이라는 알티클이 있습니다. 네. 여기 알티클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글 순서 중에서 세계가 놀란 K-코로나 진단 비밀은 서울역 회동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간단한 글입니다. 서울 연휴가 끝나던 2020년 1월 27일 서울역 회동은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내 민간 시약 개발 업체들은 이날 서울역 역산의 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진단 시약 개발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지한 보건 당국이 설 연휴를 마치고 상경하는 기업인들과 회의를 하기 위해 서울역의 회의 장소를 잡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며 긴급사용 승인 계획과 함께 민간 개발 업체에는 진단 시약 개발을 학계에는 객관적인 검증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위의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검사법을 업계에 공개했고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연구소, 의대, 민간기관 등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민간기업들이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인 2월 4일 국내 1호 코로나19 진단 시약에 대한 긴급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동아일보가 아까 이야기한 성공시대의 여기에 배경에는 정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 업체가 어떻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보할 수 있죠? 일본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대한 박해를 하지 않았다면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이때 또 등장을 한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후보 시절의 공약으로 내들었던 게 자가진단 키트 사용을 도입을 함으로써 거리 두기 낮추고 영업시간을 늘리겠다. 자영업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이야기였는데 이 시즌이 자가진단 키트가 아직까지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시즌이었어요. 그때 이미 정부에서 자가진단 키트 개발 발주를 낸 상황이었죠. 그리고 발주를 내고 긴급하게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정부는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을 이상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지고 갔어요. 정치의 재미있는 점입니다. 그렇게 가져갈 때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은 인정을 해주는군요. 그건 언론에서 인정을 하니까요. 타이밍 장사죠. 아까 함께 본 동아일보의 기사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질병관리본부가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기업만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일인가 정부가 컨택하지 않고 그런데 문재인 정권 국민보고를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이 시기에 이미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법을 업계에 공개했고 이미 이때 정부가 갖고 있던 노하우가 민간기업에 공개된 순간이 있었죠. 국내 연구소 의대 민간기관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공했고 관이 주도한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찾아보는 게 정말 정말 어려워요. 청와대의 공식 유튜브 페이지와 대통령 기록관의 공식 대통령 기록물에서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 이 서울역 회동 이 서울역 회동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의 홍보를 담당했던 사람들에서 보도하기 좋으라고 만들어둔 단어였을 거예요. 그렇죠. 진단키트 개발에서 서울역 회동이라는 것이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달라는 것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 있었어요. 이스루페스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언론이 절대로 안 받아서 서울역 회동이라는 단어를 아주 어색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일본 이야기를 더 넘어가겠습니다만 안에서 볼 때 하나도 본 적 없는 얘기죠. 바깥에서 볼 때도 보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보셨는데 관이 주도한다라는 말이 어폐가 있도록 하더라도 관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빨리 진단키트가 개발되고 승인될 수 없어요. 동아일보의 기사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월 27일 질병관리본부는 시젠을 비롯한 국내 체외 진단기업체들을 소집해 이틀 후인 1월 29일 코로나19 진단제품에 대한 1차 허가 접수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이틀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완제품의 스펙과 임상 개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라는 통보였다. 질병관리본부가 검체 샘플 등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던 만큼 제공했죠. 임상에 진입하고 제품 인허가를 빠른 속도로 받아내려면 정부 요구사항에 맞춰야만 했다. 안 맞추면 어떡할 건데요. 정부는 대마왕처럼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네요. 정부의 핍박을 이겨내고 회사를 성공시킨 사람들인 것처럼 묘사했어요. 이게 성공시대에 중요한 플롯이죠. 이제 기업인 임원진이 영웅인 거예요. 칼을 든 기사인 거죠. 웃긴 게 그랬으면 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가 됐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기도 하거니. 그리고 그때에 그렇게 해서 며칠을 밤새서 맞췄어요. 맞췄어야죠. 급했으니까. 그 대가로 이 회사는 매출이 1조 3천억의 회사가 됩니다. 순이익만 5천억이 넘어요. 이걸 굳이 이렇게 잡지 않아도 됐을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보수 정권에서 이런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보수 정권의 언론 보좌관 쪽에서 서울력 회동이라는 워딩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까지 해드렸는데 언론사가 안 받아 썼으리라고 믿긴 어려워요. 똑같이 써졌겠죠. 한겨울에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없어 이틀 동안 라면을 따왔다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서울력 회동이라는 이 만들어진 워딩은 쓰루되어버리고 아무도 받아쳐주지 않고 기업인들은 코로나19라는 재난과도 싸우고 무능한 문재인 정부와도 싸워야 했어요. 재밌어요. 국뽕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19라는 재난과 싸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인이 선한 역이 아니게 되나요? 아니 그리고 안 하시면 싸울 수 없어요. 당연하죠. 네. 제가 그래서 항상 부탁드리는 거예요. 진보정당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당이 집권했을 때를 상상해보시라.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상상해보시라. 그렇죠. 진보정당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방역에 대해서는 평가가 박한 편인가요? 그럼요. 그건 너무 안타깝네요. 정의당은 백신 피해자 세미나도 했었죠. 그건 너무 안타까운 길이네요. 정말로. 그래요. 문재인 정권이 여기에서 악역일 이유는 전혀 없어요. 아까 칼을 든 기사가 괴수를 쓰러뜨린다는 비유를 사용하자면 정부가 옆에서 이렇게 보조마법을 해주지 않았으면 당연하죠. 이 기사는 칼을 휘두를 수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절대로. 같은 편으로 묘사될 수 있는데 기업인이 무능한 정부와 코로나 양자와 싸워서 이겨낸 성공 스토리로 언론을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보수 언론은 문재인 정권은 실패해야 하니까 실패해야 하고 기업인은 성공해야 하니까 성공해야 하고 가능하면 바이오즈로 주식 투자가 유도되면 좋고. 그렇죠. 네. 밖에서 보이면 잘 보이는 이 한 줄로 우리나라 사회를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이렇게 홀로 영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경제발전을 가로막아줘야죠. 걸림돌이 되어야 되죠. 네. 안 그래도 라면으로 끼니를 떼고 있는데 이틀 뒤에 뭘 가져오라고 하고 네. 기준을 막 세우고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물론 뭐 매출은 1조 3천억이 됩니다만 아무튼 라면은 기호식품이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냉장시설 속에서 임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키트 포장했다는 이야기를 지금쯤에 어떻게 해요?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임직원들은 영화의 기원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고 제품을 포장했다. 당연한 거잖아. 키트 포장하는 거. 네. 임원도 가끔은 그걸 좀 해야지. 바쁜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문재인 정권은 실패해야 되고 기업인은 훌륭하고 유능하고 바이오즈로 투자가 유도되면 좋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만약에 할 지면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겠죠. 이런 기업의 화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철폐만이 한국 경제가 살아날 길이다라는 말도 쓰고 싶어겠죠. 그렇겠죠. 이제 읽지 않아도 그 문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규제 철폐로 기업을 다시 뛰게 하라. 마법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기업인들의 노고를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도 잘했겠죠. 열심히 하셨죠. 당연히. 그 시기에 그 엄정한 시기에 이 모든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선제적인 정책 반담과 충분한 지원을 생략하는 게 이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론이 있어요. 많은 언론인들로부터. 만약에 언론이 그렇게 사실을 왜곡했다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나름 나쁘지 않은 분석이에요. 다만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라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편파적이면 그쪽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방역이 성공했다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라는 게 결국 건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이런 거죠. 공정하다는 것이 과소평과 과대평과 양자가 없어야지 겨우 공정해질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틀림없이 진단키트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활약은 삭제하는 것이 공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업인의 활약만 강조하는 것이 공정한 것처럼 전혀 공정하지 않거든요. 확답하지 않고. 구도. 정부는 악이고 민간이 선이다. 선이다. 정부는 방해만 하고 민간은 경제적 위기와 정부 양자를 쓰러뜨린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죠. 정부도 혐오하고 국회도 혐오해요. 그래서 국회는 패싱하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로 줄인 다음에 정부의 재산을 팔고 있죠. 그러면 전혀 새로운 다른 감염증이 다른 감염병이 찬 거를 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모두 폐기할 것이냐 그대로 걸어가지 걸어가지 않을 것이냐 요즘 또 지병관리청이 요새 백신 꼭 맞으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근데 보도를 안 해도 좀 억울할 거예요. 정부에서 네. 요즘은 백신 관련 보도가 좀 괜찮아졌나요? 없죠. 이것도 사실 엄중한 건데 이제 마지막 변이 이후로 계속해서 매일같이 사망자가 60, 70명씩 나오거든요. 네. 충분히 강조돼 마땅해요. 근데 안 나와요. 되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죠. 그것도 위험한 일이죠. 충분히. 그 점에 있어서 올해부터는 갑자기 우리나라가 방역에 있어서 우등생 취급을 안 받죠. 네. 국제적으로. 한 번 더 포인트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분명히 오거든요. 다 같이 맞았으니까. 그리고 한국의 보수훈련은 이런 보도 행태를 보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그려내고 싶었던 그림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부. 코로나와 무능한 정부 양자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기업인. 이 영웅 스토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렇게 그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지만 만들어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옆나라에 실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진경옥은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제조일은 원래 벽 밑에 도장으로 찍혀있는 거야. 공산품이 그렇지. 한가운데 패키지에 잘 보이게 써놓으면 안 되는 거야? 어? 좋긴 한데 포장비 쓰다 망하지 않을까? 제조일자가 잘 보여요. 두유는 원래 이만 온 두유 광고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거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쿄에서 한반도의 거리 잘 보여요.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약간의 해안만 있다면 이 페어를 같이 비교해보기도 참 좋습니다. 일본도 선진국이고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데 정부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주면 일본 기업도 코로나19를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했으면 저희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쉬지 않고 떠들었을 테니까 동아일보가 제약업계 강대국 아닌가요? 굉장하죠. 그런데 한마디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냈던 전제대로라면 그 다음 질문 이렇게 가야죠.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뭘 했길래 그 나라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죠. 제 손에 있는 무언가입니다. 놀라운 굿즈가 들어왔어요. 이게 물론 비주얼 임팩트가 제일 센 거는 우리 방송하면서 나성인이 들고 온 백신 증명서 수기로 쓴 거요. 볼펜으로 쓴 두꺼운 종이 그게 짱이었지만 이것도 대단합니다. 전 무슨 약탄기인 줄 알았어요? 보죠. 4년 만인가 3년 만에 스튜디오를 찾아오면서 가져온 선물이 민트급 대단합니다. 제가 이걸 처음 뜯어보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물건이었죠. 2020년 4월에 아베 신조 선거는 총 260억 엔 의 예산을 들여서 260억 엔이면 가만히 있자 얼마예요? 3천억 당시 환율로는 그 정도였죠. 3천억 원이요? 각 가정에 두 장씩 천으로 된 마스크를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각 가정에 두 장씩 여기서부터 꽁 튑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한 집의 사람이 둘 뿐일 거라고 생각하죠? 선택해서 나머지는 죽이란 뜻입니까? 배틀로얄의 정서인가요? 아 가부장적인 시각도 있네요. 어떻게요? 출근하는 사람 아 그런 것도 있죠. 미? 한 명일 거다. 나머지 하나는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 등교하는 자녀 등교하는 자녀 그럼 이제 노인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제껴질 것이고 가정주부도 희생당할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한다는 가부장적인 건 그거였어요. 각 가정에 두 장씩이 주어지면 이걸 누가 쓸지 누가 결정할까요? 아 그렇죠. 일본도 대단히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연주 그런데 말하기에 이 가부장적인 아저씨가 희생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애들이랑 배우자만 쓰게 했어요. 그럼 사회에 그렇게 나쁜 놈이 없죠. 그렇죠. 자기는 다 묻혀 올 거면서 그런데 결국 다 죽어요? 여기서 발생한 아이러니가 지금 이 대화의 전제는 이것을 서로 쟁탈하는 아이템이었을 때 그렇다는 거였는데 아베노 마스크라고 불리는 이 마스크는 심지어 가부장이 분배를 했을 때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게 희생이 될 수도 있는 서로 쓰고 싶어 해야지 경쟁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나머지 전제가 중요하죠. 최소한의 퀄리티가 확보되어야 돼요. 하지만 흔히 말하는 아베노 마스크라는 게 2020년 4월에 등장합니다. 그 아베노 마스크 원본이 지금 저희 손에 있습니다. 민트급입니다. 네. 그냥 비닐에 싸여져 있고요. 종이 한 장이 있고 그 안에 딱 봐도 그 한약 짤 때 좋아 보이는 전으로 너무 너절하게 이거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전시해 놓고 싶어요. 너무 너절하게 만들어진 마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께 현하의 정세를 근거로 일부 지역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긴급사태 선언이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이라는 말도 이상하네요.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에 여러분께는 불필요한 불급의 외출을 피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7알에서 8알 삭감함으로써 감염자의 증가를 피크아웃시켜 감소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감염 확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주소당 두 장의 패브릭 마스크를 배포합니다. 즉 주소로 보냈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위에 있습니다. 요금 후납 하고 써있네요. 충분한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회용이 아니고 세제를 사용해 씻는 것으로 몇 번이나 재이용이 가능함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후생 노동성 보낸 사람 후생 노동성 의정국 경제과 마스크 등 물자 대책 반 이렇게 써있습니다. 지금 인기가 많다 그러죠? 겁내래요? 하잖아. 구두도 잘 닦이고 헤드폰 거리로 활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더라고요. 2세대 동거의 분 등은 이쪽 해놓고 옆에 QR코드도 하나 써있습니다. 이게 레어에 진게 2021년 12월이 되어서 겨우 키시다 정권이 재구로 쌓였던 8.130만장은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8.130만장이면 거의 일본 인구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잔량이 폐기됐기 때문에 더더욱 레어한 그 그 그 그잖아요. 이게 8.130만장이 폐기됐다는 건 사실상 3천억 원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옆나라에서는 서울역에서 기업인들 한번 만나가지고 요런 임팩트를 일으켰는데 여기는 3천억을 써서 이런 짓을 했어요. 일본은 선지국 중에서도 손꼽히는 제약 강국입니다. 진작에 알고 있어요? 네. 손꼽히는 제약 강국입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일본 관광 가셔서 드럭스토어 가시는 분들? 그럼요. 우리 누구나 파스 사오고 제가 처음 일본 관광 갔을 때 유명상 PD가 약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죠. 저도 그거 사왔었어요. 혈액순환 관련된 거는 저 아직도 일본 거 사 먹어요. 손꼽히는 제약 강국이에요. 소화제도 유명한 게 많고요. 취약마다 골라서 사 드시더라고요. 한국에서. 한국도 제약을 정말 잘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관광객 레벨에서 일본에 가면 약을 사오자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의 지인이 여행을 가면 약을 사오라고 부탁하자라고. 아니 동키호텔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동전 파스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제약 강국이고요. 의료 행정을 포함한 국가 단위 행정이 있어서 타위 추종을 부라는 안정적인 행정력을 보유한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일본이라는 플레이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어요. 지구촌을 강타했을 때 일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본 내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고 일본이라는 플레이어를 봤을 때 이 특기를 갖고 있는 이 유닛이 무엇을 해줄까? 무슨 일본이 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백신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개발할 거라고는 좀 과도한 기대이긴 하죠. 그건 아마 미국이 할 것이긴 하지만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의료면에서 인류가 코로나19에 맞설 때 이 의료 발전에 중요한 결정적인 기여를 일본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전통적인 국제사회의 질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일본에게 그런 기대를 했던 거죠. 제약과 행정의 최고 관국이라며 일본이 뭘 할지 지켜보자. 일단 제약과 관련해서 의료와 관련해서 뭔가를 하나 해줄 것이고 또 하나가 행정면에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행정력은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중앙정부가 있고 강력한 지방자치단체가 47개가 있고 이 구성 속에서 50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갖고 있는 중앙집권국가가 어떤 식으로 행정을 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지 모범을 보여주면 그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걸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의료, 행정 두 가지 면에서 뭔가를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 누구도 천마스크 두 장을 가정당 한 세트씩 배포하리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3천억을 들여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한국에서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없나? 약국에선? 아무것도 아니 근데 부직포도 종이도 종이 그렇게 많은데 녹음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가 일본 놀러가서 놀란 게 그때 이제 코비드 전에 코로나19 전에 놀러갔을 때도 길에 다니는 사람의 30%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일본은 이미 마스크를 많이 쓰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잠시 후에 하실 거예요. 왜 굳이 마스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스크 대란이 잠깐 있었지만 물론 그럴 때도 저는 마스크를 구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지만 그렇죠. 언론 내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어렵지 않았지만 있었지만 마스크는 국민들이 가서 사오면 되고 그리고 취약계층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근데 그때 이거 뭐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험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도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취약계층 그 당시에 주민센터 가면 마스크 10장씩 그냥 줬어요. 막 퍼줬어요. 취약계층한테는. 게다가 이건 소두용입니다. 아 그거요? 네.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작아요. 제가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런 확신을 가졌죠. 그래 XSFM의 모자는 정말 큰 걸 만들길 잘했다. 앞으로도 더 팔아야겠다. 아니 호리의 신당이라는 당은 무슨 당이길래 후보가 아베 마스크로 브레지어를 차고 나왔나요? 아 저 그거 예전을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아베로 마스크. 온 국민에게 한 사이즈라는 것도 정말 황당한 일이긴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방역이 성공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강도는 약하지만 아베로 마스크에 관해서 이게 너무 밈화되다 보니까 너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웃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흔하지다 보니까 혹은 일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건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싶어요. 아베로 마스크는 실패한 정책이에요. 이거 전시하고 싶어요. 진짜 어딘가에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행정 실패라고 온 비주얼이 다 말하고 있어요. 이 물건에. 행정 실패를 물체로 만들어낸 게 그거예요. 그게 가장 크리티컬한 장면이 아베가 아베로 마스크를 착용했던 장면이었어요. 안 어울리죠. 너무 작아서 네. 그래서 몇 달 있다가 아베도 큰 마스크를 썼죠. 큰 마스크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세탁에서 여러 번 쓰라고 했는데 세탁에서 여러 번 썼을 경우에 이 정도면 안 써도 된다는 타이밍에 안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노력했구나 싶었는데 그리고 세탁에서 여러 번 쓰면 안 된다고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버려라. 버려라. 천마스크는 안 좋다. 아베로 마스크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정면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일본 내에서도 조금 부족하긴 했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아베로 마스크는 정말이지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우선 다각도로 실패했는데 우선 방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쓰고 다니면 걸려요. 한 가지 효과가 있다면 정부에서 마스크를 공짜로 줄 정도로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 그런데 그거는 마스크를 안 줘도 우리는 했잖아요. 이미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던 일본 시민들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건 실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뭔가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는 정신이 종이 어딘가에 적혀있던 거예요. 면피죠. 면피. 면이고요. 실제로. 저는 의학 방역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인 발언은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하지만 저는 방역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권에 대해서 당사적성이 있어요. 실제로 팬데믹 기간 중에 아베노 마스크를 지급해 받은 입장에서는 받았죠. 그만큼의 당사적성이 있잖아요. 그 당사적성이 있는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팬데믹 한 가운데 그게 우편으로 배송이 됐을 때 이것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게 저 마스크의 상태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군요. 1억의 국민이 그걸 정신으로 느껴요. 마음으로 느껴요. 아 후생성이 이걸 보내줬어. 나한테 우리 모두한테 이 얘기는 이걸로 우리의 책임은 끝났다는 메시지 아닐까? 우리는 즉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안 지겠다는 메시지 아닐까? 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비주얼은 그걸 설명해요. 그리고 저 마스크의 민트급인 상태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 마스크를 받은 당사자가 안 썼다는 걸 증명하죠. 이거 여러분 언제 보실 수 있냐면 집안에 누구 돌아가셨을 때 수의 보다 조금 성긴 재질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가동하려면 저 마스크에 마법이 걸려있어가지고 치유 마법 같은 거 공기 감염을 막는 마법의 마스크다. 결계 마법 천재문 마법 마스크인 거예요? 심지어 그래도 집단 면역에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정당 두 장이니까요. 그렇죠. 저게 성공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심지어 저기 마법이 걸려있어도 안 돼요. 두 장밖에 없으니까. 심지어 누군 걸려요. 심지어 언론을 찾아보니까 주소당 두 장이어가지고 100명 있는 기숙사에 두 장이 갔대요. 왜냐하면 주소지니까요. 왜냐하면 행정은 우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행정을 디자인하는 건 정치입니다. 그래서 방역 면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아베너머스크는 두 번째 행정력 낭비 이게 좀 더 컸다고 생각하는데 저걸 가정당 하나씩 분배하는데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소비됐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거의 선거급의 노동력이 들어가요. 일본은 하나의 중앙지원권이 있고 47개의 지자체가 있어요. 저거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일이었고 지자체에서 실행을 했겠죠.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저기에 빨려들어갔을지 상상하기 어려워요. 공무원들 밤새웠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이 시기의 행정력은 정말 조금만 강조해서 표현하자면 그 시기의 행정력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게 저 마스크를 온 가정에 뿌리는데 소요됐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좀 알아요. 제가 동주민센터 옆에 살거든요. 이틀에 한 번은 야근입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야근 때 하실 일이 뭔지도 보여요. 다른 일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저도 감염됐을 때 전화 한 통 받았잖아요. 요즘은 간소해졌습니다만 그 전화 돌리는 일만도 얼마예요. 그럼요. 그 일 하실 분들이 이거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스크 돌리셨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데 좀 더 행정력을 투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이 마스크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아야 되죠.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물건이고 이걸 돌리느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데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왔다. 어찌 보면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던 거죠. 한국에 대체만 비교가 되죠. 우리가 마스크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10부제를 해서 구매를 했던 김이남하고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죠. 그때도 약사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거 일일이 체크하게 하고 우리도 그 방법 모르니까 수기로 했어요. 어떤 명민한 양반들은 그거를 적으시면 바로 엑셀에 입력하고 그런 분들도 2인 1조로 하시는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만 즉 그게 개별에 맡겨졌어요. 개별에 맡겨지면 행정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피로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 전제죠. 그게 그렇게 약사들이 필요해서 한국에서는 실제로 방역의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아니잖아요. 이 수의 마스크는 그렇게 행정력이 불필요한 곳에 허비됐어요. 허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시기. 이게 두 번째 실패이고요. 끝으로 방역에도 도면 되고 행정력도 낭비됐는데 사회적인 자원도 크게 낭비됐습니다. 이건 되게 필연적인 것 같아요. 행정이 낭비되면 사회적 자원도 같이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소개됐습니다. 이 이야기. 이걸 보시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받아들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민트급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거예요. 왜죠? 상태가 안 좋은 마스크가 도착하는 일이 많았어요. 어머 진짜요? 봉팡이가 피어있거든요. 믿기 어렵죠. 일본에서. 민트급도 개쓰레기인데 여기서 더 나쁜 게 오기도 한다고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죠. 우리가 우리가 마스크를 사면 저 포장으로 안 돼 있죠. 완전 밀폐가 되어 있죠. 밀폐 되어 있지도 않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저렇게 포장된 마스크는 팔지 않죠. 네. 한국이 질 좋은 비닐 망낭비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차강도 되어 있어요. 그 비닐에. 맞아요. 근데 이건 투명 비닐이고 심지어 외부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 포장이. 재질은 면이고요. 그래서 유통 단계에서 실수를 하면 썩을 수도 있어요. 네. 곰팡이 필 수 있죠. 습하면 곰팡이 피겠네요. 더럽혀요. 야 이거 우리 공개 방송할 때 가끔 창고에 옷 남은 거 있으면 팔잖아요. 네. 마네킹이 씌워야 되겠다. 이거 어떤 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니 근데 저거는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그리고 다시 포장해놔야지. 행정력 실패의 피규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어떻게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프라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운이 좋은 케이스라는 게 받아들여지세요? 음. 그러네요. 인형과 민트급으로 보존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저에게는 운이 좋게도 아주 좋은 상태인 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써도 감염될 수 있는 물건 주제에. 제가 저걸 봤을 때 이게 방역면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심지어 그게 곰팡이가 피어있는 상태로 왔으면 그 가정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러네. 저는 아까부터 그 얘기한 거잖아요. 놀린 거예요. 이건 국민들을. 국민들을 놀리는 동시에 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는 방역 책임질 생각 없는 정부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봐야 이모왕 이 꼴이다.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지율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방식. 그렇죠. 게다가 심지어 사회적 자원의 낭비라고 하는 것은 아베노 마스크 제조와 배포와 관련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본 개인 집단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정책 발표 직후부터 나옵니다. 만든 회사요. 이래야 어른들이 홀스토리로 이해를 합니다. 일을 이따위로 하면 보통 수줍받은 쪽에 눈을 한번 쳐다봐야 돼요. 페이퍼 컴퍼니가 안 등장하면 뭔가 스토리가 완결성이 없죠. 네. 페이퍼 컴퍼니들이 등장합니다. XSFM입니다. 달콤한 건 건강에 해롭다. 당분 고민 없이 달달함이 300배 꿀보다 더 진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자 잠시 광고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큐비앤도 현재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의 마지막 불프 광고입니다. 네. 아무리 유통기한 임박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가격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유통기한 임박 제품 행사 단 3일입니다. 네. 어제부터 내일까지입니다. 즉 이틀 남았어요. 맞습니다. 이미 시작했는데 송구스럽습니다. 네. 25일부터 27일까지 기억력엔 천마 등 복합 추출물 RTG 오메가3 활력 충전엔 홍경천 3종 제품의 1개월분을 균일가 배송비 포함 7500원에 판매를 합니다. 너무하네요. 어우 나도 가서 사야겠다 이거. 사르락토는 1개월분 12000원 한 며칠치 남았는데 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사르락토는 먹다 안 먹으니까 확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저도 국리를 좀 해야겠는 게 이게 먹는 것도 먹는 건데 장을 열심히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다른 운동이 좀 필요하겠다. 너무 지배당하는 건 불쾌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준비 시간이 달라요. 네.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유통기한 이슈가 없는 정상제품을 구매할 때 이 구매 옵션에서 천 원을 추가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할인 제품들 있잖아요. 네. 7500원 12000원. 네. 이 제품을 천 원에 한 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없애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선물용은 정상제품을 구매하시면서 선물용은 임박 제품 주기 좀 그렇잖아요. 네. 정상제품 구매하시면서 내가 먹을 임박 제품을 천 원에 사시는 그런 방법도 쓸 수 있죠. 그럼요. 유통기한이 짧은 대신 워낙에 저렴하니까 선물용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말한 거고 정반대 멘트가 뒤에 적혀 있었네요. 저는 윤석열 에디터의 안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드리는 거는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유통기한 넉넉한 거 드리고 진짜 친한 사람은 야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이러면서 줘도 되지만 내가 먹을 거 이제 천 원에 쟁여놓고 그렇습니다. 엑스 몰으로 달려가 주십시오. 달려가 주십시오. 이게 보도가 나왔다는 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낭비였어요. 왜 기자들이 아베노 마스크 그거 이 페이퍼 컴퍼니 진짜 실사주가 누군지를 쫓아다니고 있어야 되냐고요. 팬데믹 한가운데인데. 그렇죠. 이게 또 배포되고 얼마 안 돼서 그 보도가 나왔죠. 네. 부당한 이 쓰레기를 만들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업체가 있다. 네. 근데 그건 페이퍼 컴퍼니다. 네. 물론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그렇게 이제 사망하고 이제는 뭐 국장을 치르네만 해 이거 가지고 시끄러운 때입니다. 일본은. 지금 국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아베노 마스크와 관련해서 이득을 본 페이퍼 컴퍼니가 아베 신조 총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철저하게 추궁하는 거는 당분간 힘들 수도 있어요.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될 거예요. 네. 용의자 혹은 참고인이 사망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걸 차치하더라도 팬데믹 한가운데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것 자체가 사회 전반의 신뢰 하락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 어떤 과정은 곰팡이가 핀가 어떤 과정은 그나마 상태가 좋은 천마스크가 도착했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가 끼어 있었다. 오간 돈이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전액 세금이다. 이걸 쓰고 회사나 학교에 가서 놀림당하는데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왜요? 어떤 특정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는 정부에서 지급한 마스크를 착용시켜서 등교시켜주세요라고 안내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오 마이 갓. 그러면 둘 장밖에 안 오는데 두 장 중에 하나의 용도를 정해줘버려요. 페이퍼 컴퍼니도 재밌네요. 일본 저녁에 마스크를 돌렸는데 직원이 다섯 명이었네요. 뭔가 재미있는 스토리죠. 그리고 사장은 창가학회 소속이네요. 창가. 그렇지 않으면 심심하죠. 남묘 호랭개. 또 다른 회사는 꽃을 취급하는 회사였네요. 초중고생한테는 학교를 통해서 마스크를 배부한다. 강제로 씌울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 생각이 있는 거죠.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누구는 펜시하고 비싸보이는 마스크를 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마스크를 하는 게 교육상 좋지 않다는 생각. 그렇다고 다 가면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뭔가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그 기준이 정부가 나눠준 거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학교 담당자가 그렇게 가정통신문을 썼다가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너무나도 직설적인 반론이었죠. 자녀가 셋이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당 둘이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신고지라에 등장한 종이의 힘이 잘못 발현되었을 때의 상황을 지금 계속 구경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인 논란들이 사회적인 피로도를 어마어마하게 상승시켰어요. 그랬겠습니다. 그건 밖에서 봤을 땐 안 보이죠. 사회적 피로도. 아베노마스크를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일본보다 좀 더 마음 편히 웃으실 수 있죠. 저는 뭐 웃죠. 조금 더 마음 편히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재밌게 웃었죠. 그런데 이게 일본 사회에 줬던 사회적인 피로도라는 거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치욕스럽죠. 심각했어요 정말로. 정부가 여기까지 간 거라. 정치의 실패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고 저 마스크가 상징하고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진단키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코로나와 함께 기업인이 무너뜨려야 하는 적인 문재인 정권이 악역답게 퀘스트를 주잖아요. 이틀 안에 이거에 맞춰와라. 그렇죠. 기업에게 시련을. 그게 왜 시련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방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 정도가 되었을 때 이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통계상으로 드러난 규격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베노 마스크가 일본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아주 많은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저 마스크가 저렇게 전 가정에 배포되고 난 다음부터 코로나19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좀 더 규격에 맞는, 좀 더 훌륭한, 좀 더 성능이 좋은 마스크라는 걸 공공적인 장소에서 대화하기 정말 어려워져요. 아. 아베노 마스크뿐이 아니고 마스크가. 본의 아닌 게 기준이 돼버리셨어요. 한국에서 검색 조금만 해도 나오잖아요. 무슨 무슨 규격 이런 거 있잖아요. 98.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요. 한국에서는 그냥 앞에 KF도 떼고 말하죠. 80짜리, 95짜리. 그렇게 알파벳 몇 개랑 숫자 두 개 정도로 지어진 규격을 몇 개 이야기하시잖아요. 상식이 되었잖아요. 이 규격이 맞으면 비말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있고 이 규격이 맞지 않으면 좀 더 이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 나을 거다. 실제로 그 공장들 코로나 직후로 그냥 공장에, OEM 공장에 머물러 있던 회사들이 브랜드 만들고 매출 엄청 뛰어가지고 지금 큰 회사가 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가정에서 쉽게 나오는 대화예요. 확진자 수가 좀 늘면 부모님이 자녀한테 94짜리 끼고 나가라 오늘은. 답답해도 그거 써라면서. 제가 그 얘기를 가장 사례답게 해주셨던 곳이 29데이즈였었는데 만드는 공장이 같은 공장들이에요. 같은 펄프여서. 근데 그중에 몇 개가 대형 마스크 회사로 성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9데이즈가 고생을 좀 했겠죠. 맞는 OEM 공장 찾느라고. 약일 기준을 맞는. 실제로 그렇게 기업도 잘 됐고 사람들은 방역의 효과를 누렸다니까요. 한국은. 아베로 마스크가 있었다면 만약에 한국도 그런 마스크를 만들었다면 정부가 그러지 못했겠죠. 그런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일단 방송 패널들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구나. 90 몇이라고 하죠. 그런 기준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누가 펜고 성패널에 말해요. 누가 봐도 그 기준에 아베로 마스크가 도달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수치화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행정에 실패했다는 걸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건 못해요. 일본 분위기상. 마스크의 규격에 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엉망인 게 규격이 됐으니까. 이게 한국하고의 사회 분위기상의 가장 큰 차이랄까요. 물론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때쯤에는 전선이 형성이 새로 돼서 사회 논쟁 정도로 바뀌어 버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는 보수든 진보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저게 난리면이 아니고 바이든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외교 천사인 줄 알고 방송에서도 다들 그 얘기 쉽게 해요. 제가 그래서 가장 못마땅한 게 일본은 관찰 예능 겁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서 옆에 패널이 이상한 소리 하면 뒤통수 때리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저 그게 제일 불쾌한데 일본 TV 볼 때. 그래서 한국 연예인도 가서 맞고 그냥 웃잖아요. 이미 브리핑을 들어서. 네. 옆 사람 때리는 건 괜찮은데 왜 저 멀리서 미친 짓 하는 아벨을 못 때려요. 이 나라는 그런 분위기야 하는 얘기잖아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게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그 기준과 관련된 모든 것을 언급하지 않아 버립니다. 우리에게 상식이었던 KF-80, KF-94라는 기준이 일본에서는 없었군요. 그렇게까지 세분화해서 대화를 하지 않아요. 나쁜 걸 못 말하니까 좋은 것도 추구 못하게 됐군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규격을 이야기할 때 이것보다 이것이 좀 더 편하지만 방역 효과가 좀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상하를 나누기 시작하면 지금 보시기에 아베너 마스크가 어느 랭크에 갈 것 같아요? 링크에 없어야죠. 없죠. 랭크에 없어야죠. 아니 그리고 심지어 등급 우회잖아요. 팬데믹 이전에 제가 일본 관광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던 마스크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는 일본의 사기업들이 만들어낸 게 지금 말씀하신 그 규격을 다 치우고 있다고 쳐요. 다 일본에서 기업들이 만들어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던 것들은 훌륭한 제품들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그게 사회가 토론하지는 않게 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조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었으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조금 답답하더라도 이 규격을 써라라는 대화까지는 가지 않죠. 그렇죠. 예민한 부모님들은 눈치를 살살살 봐가면서 한동안 좀 안전했던 것 같아. 한국은 단 하루지만 확진자 0이 나온 날도 있죠. 그런 때는 밖에 나가면서 자꾸 덥다고 칭얼대던데 덴탈을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좀 나빠지면 8, 0, 9, 4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모든 가정이 종료별로 다 가지고 있죠. 우리 집도 그래요. 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업들이 사업의 기회를 엄청나게 누렸다는 거죠.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더 막을 수 있으면 생활하기는 좀 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옵션을 많이 만들고 판론을 여러 개를 개최할 수 있고 그 모든 게 사라진 게 저 두 개의 첫 마스크였어요. 이 정도는 되어야 정권이 사회와 기업의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이 한 시간을 썼습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 발례를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그건 정치 성향하고 무관합니다. 마스크를 쓴다 안 쓴다의 구분만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건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은 주로 덴탈 씁니다. 왜냐하면 50개 묶음이고 싸거든요. 맞아요. 저도 20년에는 덴탈 샀습니다. 회사에 부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거 아직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94를 오래 쓰고 하루 종일 쓰고 그러면 약간 어지럼증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어딜 가나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스크 아니라 우리 몸에 거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건 바지든 벨트든 티셔츠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구분할 땐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한 선택의 폭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없어지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똑같은 마크 주커버그 티셔츠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억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주커버그 티셔츠를 돌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이 낮아져버려. 기준이 낮아지거나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는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서 위험하지만 그것이 방역과 관련되면 치명적이죠.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이렇게 해서 그 이면은 못 봤습니다. 아베노 마스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방역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동시에 기업의 발목도 잡았다. 방역의 질도 낮추고 되게 여러 가지를 했네요. 기껏해야 한창 팬데믹이 심할 때는 마스크를 두 겹으로 써라 세 겹으로 써라 정도의 아나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정말로 기업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기술 개발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덴탈이라는 게 그런 규격을 말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두 장 써라 세 장 써라 같은 아나운스가 나온다든가. 그렇죠. 사회와 기업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3년 걸리더라고요. 한국에서. 뭐가요? 마스크가 색깔이 입혀지고 고급화되는 게. 아. 그죠. 패셔너블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오프 화이트 색깔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하얀색 마스크를 사람들이 사서 쓰는 것만으로 급급했는데 이 팬데믹이 3년 차 되니까 기업들이 고급화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 다음 스테이지의 사업 기회가 된 거죠. 다시 한 번 장사의 계기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자는 또 나옵니다. XSFM 모자는. 휴지가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네. 휴지를 제일 많이 팔 겁니다. 이번에도. 제일 많이 찍을 겁니다. 이 사이즈를 가장 반겨했던 건 일단 유명상PD는 이해를 못하고 저랑 안승준군. 안승준군이 너무 좋아했죠. 지금도 쓰고 다닙니다. 휴지 사이즈. 하나 더 주려고 남은 거. 안승준군과 저의 공통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걸 보고 안승준군이 오랫동안 궁금해했습니다. 야 너 거 어디서 샀냐고. 이쁘다. 아니죠. 그렇게 큰 거 어디서 샀냐고. 그래서 제가 링크를 세워줬습니다. 이 새끼는 똑같은 물건인데 핑크색을 사오는 거예요. 기업이 다양한 품목을 많이 생산해낼 기회가 된 거죠.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한테 방역에 대한 의식도 충분히 심어줬는데. 그런데 일본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핑크색도. 안승준군식의 파스텔톤 핑크였어요. 우리는 핑크색도 카키색도 오프 화이트도 검은색도 KF94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데 일본은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탕기. 그런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이런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정치가 못하면 방역도 실패하고 기업도 힘들다. 이보다도 좋은 사례가 없네요. 제가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만에 인사하러 들렀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 사이를 드나들기도 어렵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궁금해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지난 3년을 한 번에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에 남은 얘기를 해보죠. 저기 제가 헬마우스 시간에 쓰는 스킬이거든요. 처음에 막 끼어들어요. 모자라겠다 싶으면 이제 잠깐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쓱 보니까 아 3회짜리네. 그럼 이제 또 끼어들어요. 그렇죠. 나 1시간인 줄 알았는데. 밀린 할 얘기가 좀 많았어요. 마지막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구성이 갔습니다. 강교영 지회장과 임용린 지회장의 이야기를 반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월과 11월에 있던 얘기를 나누는데. 네. 두 시간이 필요한데 10월달 얘기밖에 안 했죠. 10월달 얘기만 들었죠. 아직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던 협약이 성공한 지점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번 주에 듣고 느끼셨을 거예요. 협약이 성공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렇죠. 그 어두운 미래를 다음 주 목요일에 체험하시고. 사실 스판덱스의 용저와 구성이 약간 비슷하기도 해요. SPL SPC의 이야기는. 맞아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빌런이. 분명히 빌런의 역할은 하죠.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데 좀 개극해예요. 그리고 지회장님과 이 지회의 간부들이 타락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하이드라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럴 틈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쉴 틈도 없어요. 다음 주에도 이야기가 쌓이고 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사와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그리고 빌런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금요일에는 혁명이 성공해봐야 미국이 와서 또 때려잡는다. 이런 또 어두운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네. 덕질인과 함께 듣도록 하겠고. 네. 근 4년 사이의 유일한 기묘한 이야기.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이 토요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고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유승균 PD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80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80이라는 숫자를 들으니까 느껴지는데요. 우리 이제 거리두기를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는 때가 왔고. 응. 방역에 슬슬 조심을 해가면서. 응. 500회관은 만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400회를 건너뛰었죠. 그렇죠. 300회 했던. 보통 100회 하는데 2년 걸리잖아. 그렇죠. 4년 동안 오프라인 행사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아. 500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해본다.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음. 미리 소상준 민정수석과 우리 오프라인 행사에는 감독으로 변신하죠. 그렇죠. 소상준 감독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네. 무슨 다른 뉴스가 생기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또 공연장 구하기도 힘들고. 네. 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고 481회에는 대학 한국시간 목요일 해질 때쯤에 그대로 만나 뵙겠습니다. 유승균 PD와 윤세민의 대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